자 여러분, 다들 어서오세요. 다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제 그림 성장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미지들을 다 잔뜩 모아왔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 그림의 성장 과정 2010년부터 20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그래서 아직 20년도는 여기 따로 있는데 자,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려온 순간들 그렇게 이미지를 또 따로 모아가지고 어디서 많이 좀 주워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 모으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아, 그러니까 우리 그 네오 아카데미 유튜브 홈피츠님이랑 같이 인터뷰 한 곳에서도 이 이미지가 한번 쓰였었죠. 오늘은 좀 제가 그림을 그려온 이 순간들을 좀 설명을 하면서 그림에 대해서 좀 꿈을 키우시는 우리 학생분들이 조금 더 뭐라 할까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용기를 심어주기 위한 그런 의미가 가장 큽니다. 자, 우선으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러스트레이터를 먼저 꿈을 보지는 않았어요. 일러스트레이터를 먼저 꿈꾸기 보다는 투리 게임들 보면은 도트 그래픽이 쓰이잖아요. 그런 좀 도트 그래픽을 작업하는 그런 게임 개발자가 되고 싶어 했었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어릴 때 그림보다 먼저 했던 게 요런 도트로 몬스터라던가 아니면은 막 배경이라던가 캐릭터 이런 거 만드는 거 이런 거 만드는 거 더 먼저 했어요. 사실 이거 할 시절에는 제가 일러스트레이터가 된다거나 그런 거를 딱히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도트 그래픽을 만들어 가지고 게임 개발을 하고 싶었던 이유가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들어낸 뭔가 창작물들이 게임에 들어가 가지고 그게 막 움직이고 또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뭔가 창작물이 살아있는 모습이 게임에서 보이는 게 굉장히 좋았어 가지고 그래서 요런 게임 개발자가 될 수 있는 그것도 또 그래픽적으로 바로 눈에 보이는 이런 도트 그래픽을 하는 거를 어릴 때 좀 꿈으로 키웠었죠. 자, 이렇게 막 도트 그래픽을 하다가 선생님이 어 그 일러스트레이터의 꿈을 키우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사실 저는 일러스트레이터 라는 직업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어릴 때 지금은 학생분 대부분이 또 뭐 일러스트레이터 라던가 원화가 같은 그런 비슷하지만 그런 동료 직업분의 차이를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 때는 또 사실 일러스트레이터 라는 게 조금 더 생소한 직업이었었고 오히려 그 일러스트레이터 보다는 회사에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어 게임 개발하는 원화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원화가 라는 쪽 밖에 길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도트 그래픽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그림판으로 도트를 찍고 그 다음에 그림판으로 뭔가 창작을 하는 데에는 또 한계가 확실하게 좀 보이더라구요. 그때부터 또 포토샵을 공부하고 그리고 그때는 사실 또 타블렛은 아직 없었지만 최대한 마우스를 활용해 가지고 또 그림을 그렸던 시기가 있어요. 아 다들 그림 그리는 거 너무 궁금하네 자 마우스로 그림 그렸을 때가 이때 이때 마우스로 그림을 그렸었던 때인데 이때는 제가 포토샵도 사용을 했었지만 더 먼저 사용했었던 게 사이툴이라는 프로그램을 먼저 접했었어요. 포토샵 보다는 아무래도 그때도 사이툴이라는 프로그램이 조금 더 기능도 간결하고 더 쉽기 때문에 이 그림도 마우스로 그린 첫 그림이 아니라 사실 그림을 이전에도 되게 많이 그렸었어요. 이거 그림을 그린 지 한 2년이 넘었을 때 그때 이후로 또 그림 그림이라서 선생님이 그림을 그린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이렇게 마우스로 그림을 그리다가 선생님이 용돈을 차곡차곡 세뱃돈을 모아가지고 결국 타블렛을 사게 됐죠. 결국 타블렛을 사게 됐는데 사실 이때 타블렛을 샀지만 타블렛은 타블렛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타블렛으로 그림을 그리긴 했지만 마우스가 저는 더 익숙했어서 마우스로 더 많이 썼었어요. 타블렛 삭단 이거 제가 지금 봐도 엄청 이때 타블렛 사가지고 좋아했던게 눈에 훤히 보이죠. 자 이렇게 계속 그림을 그려 나가면서 선생님이 또 이때부터 원화가가 아니라 일러스트레이터 라는 직업을 알게 됐었어요. 요새 우리 학생분들이나 지금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어 제 나이대보다 훨씬 제 나이대보다 지금 훨씬 더 잘 그리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그림 같은 거에 대한 교육적인 측면도 지금 굉장히 좀 보편화되어 있고 유튜브 같은 데에서도 그림 강좌 같은 거 검색만 하면 이제 나오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선생님 때는 어 그런 그림에 대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입시 미술 말고는 이런 컴퓨터 그래픽으로는 거의 완전 독학을 했었어야 됐어요. 지금처럼 네오 아카데미라던가 다른 학원들처럼 그림을 알려주는 교육기관이나 학원이 없었기 때문에 또 그때는 대학학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막 게임 원화 쪽이라든가 게임 그래픽 쪽이라든가 그런 학과가 새롭게 생겨나고 있지만 그때는 관련 학과도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독학을 해왔었어요. 그러다가 선생님이 그림 스터디를 하게 됐었는데 그때부터 좀 실력이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아까 보여드렸었던 그림 발전 과정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변할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 시기 때 선생님이 그림 스터디를 했었어요. 많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과 같이 약간은 경쟁하듯이 또 약간 그림 정보도 공유를 하면서 그림 스터디를 하게 됐었는데 그때부터 그림 실력이 되게 이게 저는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해요. 스터디 때 그렸던 그림들인데 이거보다 더 전그림들도 있어요. 요런 그림들 그리면서 이때부터 그림 조금 더 완성도가 나오는게 좀 보이시죠? 이때는 학원에 다니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학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때는 스스로 그림을 그리다가 우연찮게도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선생님이 좀 생기게 됐었어요. 당시 그때 스터디 그룹을 하면서 그 스터디 그룹에서 원장 선생님을 만났었거든요. 원장선생님도 그때 회사에 들어가서 그림 일을 한지 1년도 채 되지 않고 거의 얼마 안 됐었을 때였어요.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 아직 한참 그림을 공부하는 입장으로써 원장선생님께서 그때 아무래도 그림 프로잖아요. 실제 원화가 일을 하고 있는 프로기 때문에 되게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면서 배우려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장선생님께서 과외를 열어주셨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림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무래도 혼자서 배우는 건 한계가 있었는데 그때 원장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실무작업을 하는 원화가 하셨다 보니까 회사 업무에 관련된 얘기라든지 또 실무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기능들이나 기술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가 처음 접했었는데 확실히 하기에도 제가 독학도 해보고 그 다음에 배우는 것도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그림을 배우게 되면 확실히 독학 때 약간 막막했던 부분이 굉장히 많이 풀렸었더라구요. 요 그림때부터 원장선생님한테도 배우게 되면서 원장선생님한테 딱 제가 두 달을 배웠었어요.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 가물가물 하긴 한데 딱 두 달을 배웠을 거예요. 두 달을 배워오면서 사실 저는 그때 원장선생님한테 조금 더 배우고 싶었었는데 원장선생님이 너는 이제 나한테 배울게 더 이상 없다 하면서 어 이제 그만 배우라고 그냥 가라고 하더라구요. 뭐 아니 나는 더 배우고 싶은데 그만 배우래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진짜 어쩔 수 없이 나와가지고 이제 사실 그림에 대한 거 그거를 많이 배우고 했지만 그거 이상으로 제가 그림에 대해서 공부하는 패턴이 많이 생겼었어요. 그 누군가 가르침 받고 한다는게 그림 자체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있지만 뭔가 그 그림을 공부하는 방식 이해하는 방식 그런 것들이 좀 정립이 되다 보니까 이제 또 다시 두 달만에 또 독학을 하게 됐는데 이제 또 뭘 공부해야 되는지 엄청 잘 보이게 되더라구요. 자 그때부터 독학으로 그렸던 그림이 어 이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이 그림이랑 이 그림이랑 이렇게 또 독학으로 그려 나갔었던 것 같아요. 이 그림은 스타일이 많이 다르긴 한데 이때부터는 선생님이 어 그림을 또 배우면서 느꼈던게 선생님이 이전에는 만화체를 했었는데 그런데 선생님 한창 그림 그릴 때 그림 공부할 때 당시에는 만화체가 지금처럼 어 주류 장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게임 원화가가 되기 위해서 어 스타일을 조금씩 변형시키면서 어 그림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스타일을 또 완전하게 바꾸는 시기가 생겼습니다. 스타일을 완전하게 바꾸는 시기가 생겼는데 자 옛날에 만화풍 하던 때랑 스타일이 좀 많이 바뀌었죠. 이때도 사실 그림을 또 혼자 그려온 기간도 많았지만은 컴퓨터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때도 학원이 없었기 때문에 선생님 스스로 공부를 많이 했었지만 그림적인 지식들은 선생님이 이 시절에 예술고등학교에 예술고등학교에 훈련찾기 들어가게 돼서 그때 어 기본 그림 지식들을 또 많이 쌓게 됐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어 그림을 또 배울 기회가 굉장히 많게 됐죠. 학교를 다닐 때 당시쯤에 갑자기 또 스타일적인 변화가 많이 생겼어가지고 그때 원래 게임 업계 들어가려면은 약간 반시사 스타일이 주류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또 다시 모바일 시장이 커지고 모바일 게임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만화 스타일들이 또 유행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약간 옛날 기분을 다시 생각하면서 또 만화 스타일로 그림을 그리게 되고 또 스타일에 큰 변화가 오기 시작했죠. 그때 당시에 이렇게 TCG 일러스트 장르가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런 만화풍 스타일의 그림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자연스럽게 이런 스타일적인 변화적인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 만화체를 다시 또 공부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게 계속 이어져가지고 아직까지 만화풍을 그리는 쪽으로 계속 스타일이 유지가 되어온 것 같아요. 옛날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은 선생님은 그림을 진짜 굉장히 좀 오래 그려왔습니다. 오래 그려왔고 선생님이 사실 옛날에 엄청 잘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선생님보다 잘하는 친구들이 선생님 주변에는 너무 많았어가지고 오히려 그 잘하는 친구들 보면서 선생님은 나도 열심히 해야지 따라가 보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또 그림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어릴 때 잘하거나 그런 것 보다는 사실 그림을 좀 오래 그리고 또 끈기 있게 그리는 약간 좀 포기하지 않는 약간 의지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그림도 다 열심히 하시면은 그림 끈기 있게 계속 놓치 않고 하시면은 정말 잘 그릴 수 있다는 것을 좀 증명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림 한창 공부할 때도 제가 이렇게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데 내가 못하면은 너무 억울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좀 끈기 있게 하다보니까 어느 순간에 또 잘 그린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또 그걸로 동기부여가 돼서 더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